샬롬, 제 이름은 요셉 베켈입니다. 저는 예루살렘에서 락비로서 메시안의 주교회에 제 이름은 저의 교회 이름은 살아있는 말씀 이스라엘 교회입니다. 저는 이곳에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이곳에 와서 너무 많은 감동들을 받고 있습니다. 저는 이 한국당에 대한민국에 이렇게나 많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그 미래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사랑해주신 분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기도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과 메시안의 주 목사님들과 그 교회가 하나가 되게끔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만, 저희 목사님들에게 주신 그 관심과 사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한국 믿는 분들을 통해서 제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엄청 많은 부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곧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부흥과 기적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루신 그 기적과 이적이 또한 한국의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과 도와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 교회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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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